하이 비닛 나의 지지자들이요. 오늘 진짜 개의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. 그 다 재였나? 그 옛날 구베뉴 자리 사면 구베뉴 자리 클럽 새로 생긴 거 오늘 오픈했는데. 거기 이사가 내보고 문자 보내서 오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그 문자 뭐 단체 문자 같은 걸 보낸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그 어쨌든 문자 왔으니까 한번 놀러 가보자 하고 전화하고 갔는데 게스트 신청하고 갔는데 뺀찌 먹었다. 진짜 개의 어이없네. 설마 1등 클럽 제이앤 제이슨도 뺀찌 안 놓는데 내한테. 진짜 개의 어이없네. 진짜 개의 어이없네. 13에 있던 클럽 제이슨도 뺀찌 안 놨는데. 진짜 개의 어이없네. 진짜 개의 어이없네. 그 뭐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뺀찌 놓는 이런 클럽들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.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경기 안 좋은데 손님이 돈 내고 가는 건데 손님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냐. 근데 시발. 뺀찌 넣어놔. 진짜 개의 어이없네. 진짜. 그 벨포스. 벨포스하고 그 이번에 새로 생긴 클럽 그 다젠가 뭐. 구 베뉴 자리 그 맥도날드 맞은 편. 그런 그런 클럽들 좀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뺀찌 놓는 같더라고. 그런 클럽들 망해야 돼. 시발 그럼. 좋더 좋더 시발. 안 가면 그만이야 시발. 나 다른 다른 클럽 갈 때 천지야 시발.